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이 영상은 플러스 카톡 친구분들께만 보내드리는 전용 영상이구요 오늘 강의 다뤄볼 주제는 반동과 터치 어떻게 보면 드럼을 가장 처음 익힐 때 꼭 익히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고 뒤로 끌어올리고 있죠 하지만 전 어떻게 했죠? 치고 나서 손목이 밑에 있었어요 드럼이 바깥으로 빠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께요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치 손의 모양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아마추어분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뭐냐 치고 나서 자꾸 이런 덩실덩실의 모양이 자꾸 드럼이 나오죠 무료 강의를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말씀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